슝둥? 슝슝슝? 슝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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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드러울게 슝슝 없다아 허진이 봐봐 슝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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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슝 없더 없네 슝슝 허진이 이거 아빠가 만들어줄까요? 네 슝슝 어떻게 만들었는지 안나오였나 슝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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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슝 슝 슝 슝 슝 슝 슝 네, 이거야! 이거지? 알지! 너는 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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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알지? 에이! 아이?! 에이! 지 이건 뭐야? 시 지 이렇게 고마워 우진아 엄마 한 손으로 다 못 편다 그치 아 뭐야 거기다 예쁘게 담아줄 거야? 완성! 아니야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거 타는 게 아니고 병원놀이 하는 거야 병원놀이 하시나 됐다 다 넣어주세요 이것도 넣어주세요 이것도 넣어줘야 되는데 천천히 천천히 에이 천천히 예쁘게 놔야지 이것도 이것도 약도 넣을까? 넣어주세요 이건 아니야? 왜 아니야 이것도 약이야 하준아 하준아 이건 약인데? 이렇게 만들어서 약 만드는 거야 이거 넣어주세요 됐다 됐다 하준이 이제 아빠랑 병원놀이 하러 출발할까? 네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 같은데 이쪽도 콧구멍 다 볼까요? 콧구멍에다 아무것도 없고 그럼 일단 온도부터 자 봐요 하준이 온도 재 볼게요 과연 정상입니다 하준이 입에 뭐 있나 봐볼까 하준이 아 해봐요 하준이 아 아 더 크게 해야죠 아 아 아 아 먹으면 어때? 다시 아 아 어 입도 정상이고 아빠가 두근두근 해 볼게요 알았죠? 하준이 아빠가 두근두근 해 볼게 하준이 어디 배 들어주세요 배 배 들어주세요 배 배 들어주세요 두근두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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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도 가볼까 두근두근 두근두근 하준이 다 정상인데 아빠가 다리가 아프다고 그랬지 아빠가 일단 쳐볼게 통통통 슝슝 통통통 슝슝 이쪽도 통통통 슝슝슝 통통통 슝슝 괜찮잖아요 다시 통통통 슝슝 Tombr стол 통통통 슝슝슝 하하핳하핳하핳 다시 다시 통통통 슝슝슝 슝 왜 이러는 걸까요 통통통 슝슝슝 rinse Hand up 아니 그러면 주사 한데 맞아야겠어요 주사 어디 맞을거에요 어디 주사 엉덩이 맞을 거예요? 네 엉덩이 뒤집어 주세요 엉덩이 주사 맞을 거예요 보자 하나 둘 아야 괜찮아요? 아기 그러면은 많이 아팠죠 그럼 아빠가 마지막으로 약 줄 거예요 약은 지금 먹으면 돼요 약 맛있게 드세요 아 맛있다 하준이 이제 안 아파요? 아까 아픈 거 괜찮아졌어요? 예 해주세요 예 안 아프지요? 네 콩숭이가 아파서 왔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누구인가 선생님 저 배가 아파서 왔어요 하준이 콩숭이 아feld인가 괜찮다 그럼 하준이 villagers 호준아 콩순이 온도 부터 절줄까 자 팡구를 일단 봐볼까 입고 들르면서 얼굴들은 obligations 조회 빨리 놔. 똥 똥똥. 슝슝 슝. 선생님, 저 다 낳았어요. 했다. 표준아, 풍진이 여기 주사 꼭 나세요. 꾸? 자, 표준아. 슝슝슝. 슝슝. 슝슝슝. 준 Velocon. 슝슝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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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났다. 선생님 감사합니다. 선생님! 선생님! 저 너무 아파서 왔어요. 선생님! 선생님 더 좀 치료해 주세요. 귀에 뭐 있나 봐볼까? 콧구멍. 콧구멍 봐봐야 돼. 콧구멍. 콧구멍 봐봐. 사자. 아! 해야 되는데. 아! 아! 하는 거 어딨지? 아! 괜찮나? 이번에 여기에 뚜구뚜구 한번 해볼까? 배에다가 나랑 똑같나? 나랑 똑같나? 괜찮은 거 같아? 그리고 이제는 또 뭐 해줄까? 뚱뚱뚱 갖고 오세요. 뚱뚱뚱. 어디 해줄 거야? 어디? 뚱뚱뚱. 어디야? 뚱뚱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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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저 약 주세요. 약. 약. 약 주셔야죠. 선생님 저 주사는 안 놔주시나요? 주사도 놔주실 거예요? 네. 네. 주사 어디에다 놔줄 거예요? 네. 아! 감사합니다. 선생님. 다 난 거 같아요. 아! 근데 또요? 어디 놀까요? 아! 감사합니다. 선생님 저 의자 안 아파요. 선생님. 안녕히 계세요. 하준아 빠빠해줘. 사자 빠빠. 빠빠. 뽀뽀. 사자 또 뽀뽀. 안녕하세요. 선생님. 선생님 저 배가 아파서 왔어요. 어! 뚱뚱뚱. 뚱뚱. 약부터 먹을까? 아직도 아파요. 하준아 아빠 열나나 한번 봐주라. 아빠 귀 한 번 해줘. 열나나요?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고. 귀에 뭐 있나 가고 있어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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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뭐 있나요? 하준아 이제 아빠. 두근두근 해줄까? 두근두근? 두근두근? 아니. 아니. 그럼 아빠 주사 놔줄까?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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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준아 아빠 아프지 말까? 네. 아빠 아프지 말라고 한 번 안아주세요. 아빠 아프지 마세요. 사랑해요. 하준이도 아프면 안 돼. 알았지? 응. 농장 애프도 words. meinem